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? 아닙니까?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? 아닙니까?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, 이제 맞춰 지금 100%입니다 태형 씨 네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세요? 그럼요 잘 지내세요? 그럼요 자,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아, 지민이야 뭐지? 아니 드디어 걸렸다, 씨 아니, 이게 재민인 것 같아 너지? 아니 드디어 걸렸다, 씨 아니, 이게 빡이야 야 너라 야, 너 거짓말 하지마 야, 내 어딜 너, 너 후회하지마 남순이 형 대민 오 대민 오 자 벌칙 당첨 고맙습니다 야, 우리 노래가 이런 느낌이냐? 저, 저 마지막 뻔뻔 이게 뭔데? 왜? 네 뻔뻔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뭔가 정답 남순이 형 좀 어려웠어 어, 남순인데 태형이 태형이 응, 나는 태형이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? 아닙니까? 당신은 라이어가 맞습니까? 아닙니까? 저는 라이어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, 이제 맞 이거 이거 그거야 그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씨 오 오 오 어디 무슨 무슨 부분인데? 어만만만마 와 오 우린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던데 오 아, 진짜 이거 무거워 하하하 할게요 무거워 나 아무것도 아는데 뭘 쏘았냐고 안 보여, 지민이 형 저거요? 하하하 무거워 집에서 놔 으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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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관절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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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야, 둘이 돼, 그러니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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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